따구르르르르르르르 따구르르르르르르 아이고, 손수리 잡고 어디 갔다 이제 오시오! 선우 형, 자신 있어서 좋아. 아이, 잘하지, 이런 거. 울어. 아이, 잘하지, 이런 거. 오, 문세윤! 아, 신빈이 감정받았답니다. 문세윤! 신빈이 감정받았답니다. 신빈이 감정받았다. 신빈이 감정받았다. 아, 안무 알아? 안무 알아? 아까 그렇게 하지, 형, 진짜 운해? 나에겐 정말 소중한 분이었거든. 형! 걱정하지 마. 형은 아깝지도 않았어. 형은 꼴등이였거든. 여긴 잘 춘다. 여긴 난리다. 아, 문세윤! 아, 문세윤! 아, 문세윤! 아, 문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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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팀이 좀 멋있다. 아, 이 정도 aquest? 문세윤, 지캠 하나 풀어줘야 하는 거 아니죠? 문세윤! 내가 아까 보고 똑똑하면 해야돼! 형, 이거 한 번만 하고 와, 이거 한 번만. 이거 한 번만 하고 와. 이거 Tran您! 이거 한 번만 하고 와. 이거 한 번만 하자. 이거 남의 분들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한 번만 하고 와. 아, 이거 한 번만 하자. 이거 한 번만. 레츠고, 레츠고! 문세윤! 그래요! 족计주, 포효 ustoy, 등장, 등장, 등장 저는 이제 한 번 할게요. 여러분, 같이 수영하게 같이 수영 제자리입니다, 그게. 박희영! 우리 또 키웠어! 아, 너무 힘들어. 와, 진짜 이게 정말 땀 흘리고 봐. 자, 잠자리 복불복 하자. 편하다. 어떤 게임을 해도 땀이 이렇게 나진 않는데. 이제 제가 이거 잘 모르잖아요, 뒷부분. 형들이 좀 알려주면 제가 한번 하고. 뒷부분. 돌려서 왼쪽 오른쪽 스윙 스윙.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생기셨죠? 잘생겼습니다. 인천팀이 다 되세요. 오늘 저희가 1박 2일팀 대표로 찾아뵙기 때문에 대표대 대표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는 분. 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필더 리듬 오브 코리아를 저는 전략과 기획을 맡았었고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십니다. 서경정 시디님이십니다. 뭐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해서 시디님이라고 표현해요. 시디. 시디님이라는 게 있구나. 저희는 뭐 1박 2일에 CFO입니다. 아, CFO요? 아, CFO요? 켄터키 파이도 좀 전에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답사 영상을 좀 잘 보셨는지를 먼저 여쭤보시고요. 딘진 씨가 너무 PT를 잘해주셔서 좋은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도입부를 말씀을 주셨어요.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인천은 시작과 끝이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게 울렸군요. 네, 그게 저는 그게 맞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 인천은 단순히 지나가는 관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작은 아름다운 인천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필더 리듬 오브 코리아의 인천 편의 컨셉은 대한민국의 기적으로 잡아봤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인천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위기를 극복하고 눈부신 발전을 이룬 인천의 모습을 이 시간의 흐름으로 얘기함으로써 인천의 기적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기적으로 좀 한번 스토리텔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컨셉을 대한민국의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간수를 쭉 나열을 하다 보니까 그 컨셉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몇 군데 장소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의 연미정하고 아트 플랫폼이라고. 뭐지? 연미정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까지도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는 건데. 이제 역할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 저희 역할도 무조건 있긴 있겠네요 그래도. 엄청 바쁘실 거예요. 진짜 멀티맨이군요 거의.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을 스토리 전체를 끌어가는. 진짜 우리가 주인공이구만. 저희 뭐 그렇다고 보셔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이 부분은 신스틸러입니다. 신스틸러고. 신스틸러고.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엘리베이터가. 신스틸러고. 이런 느낌. 이런 거야? 오늘에도 뜨고 우리도 뜨게 되는. 그런 효과. 아 이거 시청자들한테 연락해놔야겠다 영상 보라고. 아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위원지에 가서 놀 수 있는 거잖아요. 팡팡 팡팡. 팡팡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교복을 입고. 팡팡을 입고. 팡팡을 입고. 팡팡을 입고. 팡팡을 입고. 근데 여기에 저는 이제 그리방 PD님이나 이런 분들을 조금. 아 오케이. 혹시 즐기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케이. 이렇게 우리 둘. 그리고. 노진영 방그룹. 그리고 이제 강 감독님 해가지고. 한 다섯 명이서 이렇게 타면은. 디스코 팡팡을 저희 제작진으로 다 채우겠습니다. 예. 뭐 그건 뭐. 필요하면 뭐. 사장님이 나오라고 하실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거 말고. 목표나 강릉편 보시면 저기 뒤에 보면. 거북이가. 되게 망망대회를 바라보고 있는데. 예예. 곽천 사축장고. 차드름. 어. 예예. 거기. 서년자 헌복. 차드름진 풍급. 그다음에 여기 리플렉션으로 토끼 보이시나요? 배추부가 울려했자오대. 배추부가 울려했자오대. 토끼란 놈본시 간사하오. 길로 중선을. 어. 예예예. 저런 식으로 이게 숨겨놨거든요. 어. 그럼 우리 싱글이. 저희 마스코트 인원이 있는데. 거기에 출연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런 데는 안쳐놔도. 그걸 또 우리 팬들이 찾는 재미도 또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그러면은. 쉬는 시간을 저희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쉬는 시간. 없다. 없다. 밥먹을 틈이 없어요. 아니 춤은 계속 추는데. 저희가 촬영하면서 식사를 똑바로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차 안에서 이동 중에 김밥을 먹거나. 참치 김밥은 괜찮습니다. 아 그럼 제가 참치 김밥으로 꼭 준비할게요. 네 오케이. 좋아요. 아 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저한테는. 의상. 사실 이 의상이. 아니지. 세이이이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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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